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 차량 사망사고 후보 측의 인사가 유세 차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로 인해서 단일화 문제가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야권 단일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상황을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강경한 태도,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까지 단일화 뒤에 합당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물밑에서는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논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렇게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일단 아주 두 양측이 모두 강경합니다. 국민의당은 18일 공지글을 통해서 19일 오전 9시 이후에 선대위 차원의 공식 선거운동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유세 차량으로 숨진 고 솜평오 지역 선대위원장 연결식에서 저 안철수 어떤 풍파에도 고라지 않고 최선을 담으로서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배포하는 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 안 후보의 선거 공보물 인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단일화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안 후보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당원분의 유지를 이어받아 꼭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단일화 논의보다는 한동안은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위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단일화 후 합당론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의 가장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언급은 기존 입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당명 빼고는 다 무엇이든지 협상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합당에 대해서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합당에 대해서도 열려있다. 하태경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당이 합당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가 아닌 제1지대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었습니다. 정미경 당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단일화가 될 거로 본다. 이건 윤 후보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여소야대 정국을 우려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연대해서 공동으로 가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 뒤에 합당이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 후보가 완주한 뒤 득표율 15% 이상을 얻게 되면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득표율 10에서 15%를 얻으면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비용은 전액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쓴 금액, 지금도 쓴 게 꽤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인쇄물이다, 여러 차량이다, 빌리고 하는 것, 이것 다 보존인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전액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최근 급부상한 아이디어가 합당이라는 겁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 두 정당은 합당 전에 권리 의무를 선계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당이 치른 선거비용이 채무로 남게 되더라도 합당을 통해서 정당 회계를 통합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게 다 빚을 갚아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선거비용들을 다 끌어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하게 되면 선거비용 전체로 보전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결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완주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문제는 합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다 끌어안고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 측 인사가 접촉하고 있는 국민의당 관계자도 당내 회계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 인사는 상견례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국민의당 안에서도 회계 업무 관련된 사람이 만나고 있었으니까 이미 정치권에서는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시한 안철수 후보 측도 후보 간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 본부장은 이날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윤 후보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더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는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수정 제안을 들고 온다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고 답을 들고 온다면 윤 후보를 안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리고 주목받을 만한 부분은 수정 제안을 들고 온다든지 이 세 개 중이라도 하나는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윤 후보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을 가겠다. 오늘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연결시켜서 발언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하는 것도 이미 안철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투표용지 인쇄날 전날인 오는 27일을 제1차 협상 시한으로 꼽습니다. 대외 국민 투표가 22일부터인데 그건 뭐 그렇게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투표용지 인쇄날 국내에서 그게 27일입니다. 27일을 1차 협상 시한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문제를 외덮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 양측이 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여부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내게 맡겨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맥락상 곧 만나겠다는 것 아니겠나. 곧 안철수 후보에게 연락할 것 같으라. 이렇게 지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로 곧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단일화 협상을 두고 꿈틀 그림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틀 그림이 느껴진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 간의 주말 단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에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말을 향해서 또 27일 전을 향해서 양측이 뭔가 수렴을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양당의 각각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완주를 한다. 뭘 한다 해놓고 극도로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나고 난 뒤에 나중에 임박해서 단판 협상이 진행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주말에도 단판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까 사실상 주말이 지금 19일 20일이니까 19일 20일. 그러면 그 전에 22일부터 제외 국민 투표가 시작되니까 더욱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 각계 각청에서 단일화를 해라 하는 성명이 나오고 또 신문 광고가 나오고 이래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단일화를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만큼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확실히 다지고 그리고 또 투표에서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둘째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이 관심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비껏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단일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